경상남도가 중국의 대기오염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공기가 맑은 곳을 찾아 떠나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폐쇄척 관광 마케팅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거제, 통영의 해산물과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창령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강조하는 불로장생 신토부리 여행코스를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수 여행사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10인 이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인센티브도 개선할 계획입니다.